요이치의 모션인식 차량용 고속무선충전기 안녕하세요 도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이치의 모션인식 차량용 고속무선충전기 리브라 2세대 입니다 요이치의 usb 2포트 고속충전 시가잭 엘빈 2세대라고 합니다 주요 특징이 나와있구요 개봉을 하면 본제품과 알 수 없는 금속 부속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폴컴 퀵사지 3.0 을 지원하는 제품이구요 다음은 본제품인 리브라 2세대 차량용 고속무선충전기 입니다 15와트 를 지원한다고 나와있구요 측면에 제품 부위별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주요 특징이 나와있구요 세가지 설치방법이 나와있습니다 그 안에는 전기용품 표기사항도 있구요 거치대에 대한 설명도 나와있습니다 제품 사양과 주의사양이구요 개봉하면 먼저 설명서가 들어있구요 C타입 usb 케이블 송풍구용 부속 우선 충전 거치부분인데요 보거 비닐이 붙어있습니다 안쪽에 흠집방지를 위한 실리콘이 덧대어져 있구요 하단에 센서가 유이치로그와 함께 보입니다 아래쪽에는 C타입 포트가 보이구요 상태표시 LED와 측면에는 홀더를 열때 쓰는 버튼이 보입니다 측면에는 볼헤드를 연결하는 부속풍이 보이구요 대시보드형 부속입니다 안쪽에는 갤패드로 되어 있구요 다이얼을 돌려서 각도 조절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단도 마찬가지구요 적반은 눌러서 보중을 해주고 볼 때는 아래 버튼으로 풀어줍니다 대시보드에 사용할때는 볼헤드를 연결 후 대시보드에 사용하게 되구요 일반적으로는 대시보드보다는 송풍구에 많이 사용하겠죠 볼헤드를 꽂고 고정을 해주는데요 송풍구에 꽂은 상태에서 보면은 1단 2단 2단 2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1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의 유격이 있고 2단 세게 나오게 되구 1단 3단 두 Mit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